안녕하세요 아차알 입니다. 오늘은 네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식빵 자세를 하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을 그릴거에요. 우선 얼굴부터 그려줄게요. 그리고 약간 삼각형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손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통통한 엉덩이 부분도 연결해서 그려주세요. 눈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코랑 입도 같이 그려줍니다. 꼬리도 살짝 올라가게 물음표를 꺾어놓은 것처럼 그려주시고요. 컬러링을 해줄게요. 엔도는 원래 검은색 고양이지만 제가 회색으로 그리고 있어요. 색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색깔로 하시면 됩니다. 볼터치를 해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완성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